네, 8294번님의 문자입니다. 여성 탈모에 대해서 지금 질문이 들어왔는데, 여성도 치료가 잘 되나요? 남성이 먹는 양을 동일하게 먹으면 되나요? 라는 질문이네요. 네, 여성분들도 치료가 잘 됩니다. 잘 되는데 남성이 먹는 양은 잘 먹지 않고요. 특별히 먹을 때는 폐경기 이후에 호르몬의 관계가 없을 때는 먹을 수도 있는데, 남자보다는 한 5배 정도 고용량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검증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한 대로 주사 치료라든지, 줄기세포 치료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도 충분히 될 수가 있고요. 되고 난 뒤에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케어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여성들은 남성이 먹는 약을 동일하게 먹을 수는 없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성 탈모의 치료 사례를 준비해 오신 것 같아요. 이 사례와 함께 설명을 자세하게 드려볼까요? 네, 네. 이분들도 여성 분인데 정수리가 많이 비었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져 있는데. 30대 여성 분이네요. 네, 네. 그래서 치료하시게 되면 거의 정상적인, 원래대로 거의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도 치료 기간이 좀 더 긴데, 이 사람은 좀 더 많이 흥이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9개월 치료하시면 거의 예전처럼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언급해 드렸었듯이. M자? 네, 여성분도 M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치료하시면 완전하게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네. 이분이 11회도 있고, 30몇 회도 있고, 30대 여성들의 정수리가 비어있는 탈모와 M자 이마 탈모를 저희가 사례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어쨌든 남성이 먹은 약은 동일하게 드시면 안 되고, 본인에게 맞는 치료 방법으로 치료 계획을 세우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계속해서 다음 문자 한번 만나볼까요? 네, 2439번님의 문자인데요. 모발이 없어서 빈 모공에서는 머리카락이 안 자란다고 하던데, 빈 모공에서도 머리카락이 자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네. 흔히 환자분들이 오셔서 저한테 하실 말씀이, 저 모공이 죽었어요. 모발이 죽었어요. 죽었기 때문에 빈 게 많이 보이는데, 이게 될까요? 하면 저는 그럽니다. 사람이 죽지 않았는데 모공이 왜 죽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 치료도 똑같이 모공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빈 모공이 있는 데가 보이죠? 저렇게 표시했는데 보이는데, 그 상결치료 했는데도 머리카락 숫자가 훨씬 많이 늘었고요. 두께도 두꺼워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같이 이마가 M자처럼 보이지는 않는데, 사진 찍으면 빈 데가 보이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치료하시면 저렇게 머리카락이 많이 난 게 보입니다. 네. 이 경우는 상당히 심하죠. 40대 남성분이네요? 40대인데도 이렇게 많이 심한데, 정가운데를 찍은 건데요. 아예 없는데도 나중에 보면, 3개월, 6개월마다 보면 보이죠. 그 밑에 보면 없었던 데서 나오는 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 보면 이렇게 많이 심했던 경우에도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공이 죽은 게 아니라 그 밑에 살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치료를 하게 되면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네, 이렇게 비어있는 모공에서도 사실 굉장히 심하게 진행되는 이런 탈모 같은 사례에서도 치료가 가능했던 그런 사례들을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여성분들도 있고 남성분들도 있었는데, 정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가오는 그 탈모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전화와 문자로 상담을 신청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실 때는 저희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고, 샵 3772번 문자도 활짝 열려있으니까요. 편안하게 문의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네, 시청자님 어떤 부분이 좀 궁금하실까요? 지금 쓰레기 보고 제가 정수리하고 M자형으로 여자인데 빠져서 상담 드리려고요. 네, 지금 시청자님 나이대나 아니면 증상이 어느 정도 되실까요? 네, 저는 나이는 지금 63세고요. 머리가 M자형으로 이마가 너무 넓어지면서 M자형 되고 정수리. 거기 머리가 너무 없어서 계속 머리가 빠지네요. 네, 혹시 치료를 받아보신 경험은 있으신가요? 없어요. 한 번도. 아직 없으시고. 알겠습니다. 그럼 원장님과 바로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시작된 건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기간이 된 건 뭘까? 오래, 조금씩 조금씩 계속 빠져서 아버지가 머리가 대머리 그 정도였었는데 제가 계속 조금씩 빠져서 나이가 먹다 보니 더 많이 빠져서 머리도 긴 머리로 가릴 정도로 빠졌어요. 네, M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만 원래가 M자가 아니었고 원래 있었다 그러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수리 같은 부위는 여성형 탈모는 대부분 정수리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주사 치료하고 하시면 거기다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어머니는 한 번도 받아보신 적이 없는데 혹시 처음에 어떤 치료부터 접근해 보시면 좋을까요? 우선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탈모 상태를 확인해야겠죠. 사진 찍어 확인해 보고 맞는 약물을 갖다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약물하고 그다음에 혈관주의사부 치료, PRP를 권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설명해 주신 PRP와 모낭주사를 함께... 우선적으로 시작하죠. 네, 그럼 우리 어머니도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하셔서 치료하시면 될까요? 그렇죠. 네, 네. 혹시 어머니 더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치료 받고 싶은, 상담하고 싶은데 어디로 가면... 아, 네, 네. 저희가 생방송 중에 여기까지 안내를 해드릴 수 있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방송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63세 어머니께서 한 번도 치료를 해보신 적이 없는데 정수리와 M자형 탈모 때문에 고민을 하셨고 오늘 저희가 설명을 해드렸던 PRP 줄기세포 치료와 모낭주사 조금 복합적으로 사용을 하면 도움이 된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잘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탈모와 관련된 속설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이제 좀 중요한 게 이대에 걸쳐서 유전된다.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탈모하면 아들이 탈모가 아니라 그 밑에 손자가 탈모다. 뭐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실험인가요? 아니면 거짓인가요? 실제는 그렇지 않고요. 대체적으로 바로 유전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유전자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엄마 쪽도 봐야 되거든요. 엄마의 어머니도 보셔야 되지만 엄마의 아버지도 보셔야 되고 그런데 그 위에 외할아버지 하는 먼지도 다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 유전자 어떻게 돼서 내놓은지는 모르죠. 그런데 유전자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대에 걸쳐서 오는 경우는 아버지가 탈모인데 아들은 아닌 경우도 있는데 그는 목에서 아닌 분이 또 계시겠죠. 그런데 아버지 형제관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탈모고 어떤 사람은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발현될지 모르니까 꼭 그렇게 따지게 되면 이대가 아니고 얘는 내 자식 아닌 거야?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어떤 유전자에서 발현될지는 모른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의 속설이 머리를 자주 감으면 탈모가 빨리 온다. 그래서 좀 안 감아야 된다 이 얘기도 있어요. 그거는 옛날에 위생상태가 안 좋을 때 얘기해서요. 자주 감는다고 머리카락이 자라는 탈모 있는 부위는 상당히 깊숙이 있습니다. 머리 위에 조금 감는다고 해서 각질 좀 있는다고 해서 머리 탈모가 오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자주 감을 수 있는 건 안 되겠지만 하루에 한 번 정도씩 꼭 감을 수 있는 게 좋죠.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탈모와 관련된 속설까지 저희가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을지 모를 정도로 정말 굉장히 알차고 재밌게 흘러왔는데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당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말씀 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탈모는 치료가 된다는 거. 대부분 탈모가 치료 안 되더라. 유전적인 거니까 어떻게 치료될 수 있겠어. 유전인 건 유전일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렇게 알 수가 있는데 실제는 더 좋아지지 않게 하지만 중지시킬 수 있고 유지시킬 수 있다는 건 100%인 것 같고요. 그 대신 이제 초기에 치료했으면 좋겠다. 저들은 초기에 치료했으면 좋겠고 또 탈모를 방치하게 되면 다른 질환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나오는 논문들에 보면 탈모를 그냥 두니까 고혈압이 온다든지 고지혈증이 온다든지 전리선의 이상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이 논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탈모도 초기에 치료하게 되면 내가 고지혈증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완전히 막지는 못했지만 훨씬 더 심해지는 것들 진행적으로 어느 정도 막아줄 수가 있고 특히 전리선 비대증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예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늦었나? 나 이미 늦었나? 라고 생각하는 지금이 여러분께는 가장 빠른 초기의 치료 방법이 적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좀 적극적으로 계획을 해보시기를 바라고요.